자, 첫날이죠? 반갑습니다. 우선 교재 소개하고 그 수업의 진행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판으로 올해 교재가 바뀌어서 처음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기존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교재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또 조금 추가된 용인한 추록본을 제가 학원에 전달해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아마 내리받기에서 그냥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겸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이고 새 교재를 가진 사람은 그냥 쭉 진행을 하는데 이번 달은 1권 있죠? 1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총 교재가 3권인데 1권과 2권까지가 이론편이고 3권이 기출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는 문제편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진행은 1권, 2권, 이론편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1권이 2권에 비해서는 조금 두꺼울 것입니다. 그리고 1권이 1권이 언어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비문학편 그리고 한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2권이 문학과 문학사에서 주로 문학에 관계된 용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 달은 1권, 다음 달은 2권 이렇게 진행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1권만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 일본에서도 사실 이 앞부분이 언어 파트거든요. 8주 수업 진행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언어 파트인데 그 파트를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한번 접근해 볼 것입니다. 좀 아마 4주간에 걸쳐 이 언어를 보게 될 것인데 조금 어려운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저는 분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이 파트 이름이 언어와 문법 영역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1파트가 그렇습니다. 뒤에 4페이지 올바른 언어생활 이 페이지요. 그리고 목차 뒤에 4페이지 있죠. 그 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본 수업인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짬짬이 또 말씀드리고 또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짬짬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바른 언어생활에서 지금 우리가 볼 것이 뭔가 하면 문장을 줘놓고 이게 좋은 문장인지 나쁜 문장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가령 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8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몇 문제가 있죠? 맞죠? 1번부터 해서 오른쪽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문제죠. 문장을 줘놓고 이게 좋은 문장이냐 아니면 나쁜 문장이냐 한번 판단해 보시오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용제에 답을 맞춘 요령을 짬짬자하고 같이 한번 인습을 해볼 것입니다. 앞으로 4페이지 들어옵시다. 제가 이거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괄호 1번 바로 주어 서술의 호응관계 있죠. 바로 그 옵니다. 필표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주술홍. 필표를 치시고 왼쪽 날개 부분에 이 한 두 마디만 적어보십시오. 첫 번째, 우선 빠짐없이 호응돼야 한다. 빠짐없이 호응이 될 것. 두 번째, 그 호응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 호응이 자연스러울 것. 알겠습니다. 이 두 마디요. 진짜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론적인 이야기는 사실 이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됐죠? 찍어놓고 같이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이 사진은 괄호. 왜 주우니까? 행인들이 괄호. 왜 주우니까? 임시로 설치한 복근 판매에 대해서 적석복근을 사. 적석복근을 사. 괄호. 그게 서술을 해서 괄호를 처리했습니다. 자, 가장 기본.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은 뭔가 하면 주어 서술을 호응이에요. 자, 배 물어보겠습니다. 적석복근을 사. 누가? 무엇이? 우리 구글에서 누가 무엇이가? 문양성은 주어인 것입니다. 그 놈의 주어를 한번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이건 있죠? 적석복근을 사. 누가 무엇이? 행인들이요. 그건 말 되죠죠? 다시 괄호 쳐볼까요?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괄호.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확인합시다. 누가? 무엇이요? 행인들이요. 말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일 앞에 있는 이 사진은 그러면 이 주어에 호응될 서술어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것은 어색한 것이에요. 칠판의 1번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빠짐없이 호응되라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선 나중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고수가 되면요. 좀 다른 모습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어하고 서술어가 1대1로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줘야 그게 조금량이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아시겠죠? 이러면 지금 주어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서술어가 없는 것입니다. 됐죠? 안 좋고요. 자,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 2번 안 끊어놓고 정문에 쓴 찬반 논란이 찬반 논란이 괄호. 주어입니까죠? 다시 가르치습니다. 핑핑하게 맞서고 있다. 바로 서술 부위죠? 자, 일단 이놈은 주어하고 서술의 형태는 갖추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호응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식에 찬반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논란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까? 찬반이 맞서고 있다. 이게 맞는 거 아이가? 지금 주어는 찬반이 논란이죠. 맞죠? 맞는 것이에요. 아래에 고친 것처럼 찬반이 있을수록 맞서고 있다든지 아니면 논란이 크세게 일고 있다든지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주어 서술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호응이 안 되는 것이에요. 더 해볼까요? 좋다. 더 해보십시다. 3번 한번 보십시오. 3번.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과로. 주어 덩어리죠? 언어는 과로. 주어입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이따 다시 가르치습니다. 민족문화의 근간의 핵심이다. 과로. 서술의 덩어리죠. 좋다. 가장 기본. 배워먹겠습니다. 민족문화의 근간의 핵심이다. 누가 뭐시? 그건 있는데. 누가 뭐시요? 언어는. 언어는 맞죠? 그건 있죠죠?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추후에 호응될 서술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문장을 쓸 때 이런 식의 리듬을 타지 않습니까? 뭐 뭐 하고자 하는 것은 뭐뭐라는 점이다 정도. 맞죠? 뭐 뭐 하고자 하는 것은 뭐뭐라는 점이다. 이 정도 돼야 주술의 호응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색하다. 이 말씀이죠. 에이, 모르겠다. 한번 더 할게. 그러면 오른쪽. 9번 한 번 봐라. 9번. 그때가 주어죠. 좋아. 괄호 치고요.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답던 추억이었다. 과루 치다. 가장 아름답던 추억이었다. 괄호. 자, 이놈도 주어수술의 형태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호응이에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우리 상식에 그때가 아름답던 추억이었다. 어떤 놈. 어떤 놈. 그렇죠? 좀 이상한 거 안 같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의 의미고 추억은 기억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 안 맞는 거예요. 그때가 아름답던 시절이었다. 정도. 대약이 맞지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의만 갖추다 종수는 아니다. 그 호응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야하튼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시필할 때 야하튼 이 두 가지 추술 호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없는 경우나 아니면 주어가 서술어가 있어도 서로 호응이 안 된다나 야하튼 이런 경우 때문에 비문 안 좋은 문장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 제일 7페이지에 걸어둔 이유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별표를 크게 때려놨습니다. 왼쪽 페이지 4페이지 주어 서술의 호응 별표 크게 때려두십시오. 됐죠?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응은 이것 이외에도 많습니다. 뒤로 한번 보십시오. 뒷페이지 6페이지요. 보시면 목적의 서술의 호응도 있고 또 부사의 서술의 호응도 있고 심지어 시지의 호응도 있습니다. 가령 자 밑에 4번에서의 3번 한번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흔히 쓰죠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십시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 마음입니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현재 내 마음 아이가? 그러면 현재 내 마음이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되지 바라겠습니다가 아이고 맞지 않습니까? 안 맞다 아닙니까 이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 쓴다고 그것이 다 좋은 문장 아닙니다. 천혜 무슨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요 이것도 안 좋은 예문은 맞는데 우리 시험에서 그게 많이 활발하게 나온 것은 아니에요. 됐죠? 역시 제일 활발한 것은 앞페이지. 아까 우리 별표 쳤던 추술 호응이 역시 제일 중요했고요. 그거 못지않게 7페이지. 와가와 그 변형이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하면 때리십시오. 와가와 그 변형입니다. 자 별표 때리시고 좀 보고 적으십시오. 좀 보고 적으시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어떤 말과 어떤 말이 와과에 의해서 좀 복잡하게 이렇게 이렇게 인결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 요거 그 호응이나 수식 그리고 요거 요거 역시 그 호응이나 수식이 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걸 저는 A라 그럴게요. A 그리고 요 말의 성적이 원래 앞하고 뒤를 똑같은 형태 소위 이제 똑같은 문장 구조로 만나게 해주는 조사입니다.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법 구조가 동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인 알겠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문장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요거 요거 호응이나 수식 또 요거 요거 그 호응이나 수식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C 유행 알겠습니다. 그게 A, B, C라는 것입니다. 자고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수업들을 기억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왁아와 그 변형은 참 우리 국어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요 개념 좀 잘 이해해 두시고요. 또 요걸 알면 문장이 참 재미있게 잘 저 그 문장을 그 이해하거나 아니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어떤 요거 잘 한번 봐두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걸 왁아를 주면 참 좋은데 근데 이걸 좀 변형을 시켜요. 변형시키는 시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고, 며, 나 뭐 이나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나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등의 연결음이 그 외에 우리 동사나 형사 뒤에 붙는 것을 음이라 그러거든요. 동사나 형사 뒤에 붙는 음이 중에서 이런 것을 연결음이라고 해요. 대체 이런 식이 그나 아니면 그러면 또 또는 밑 혹은 그리고 같은 접속부사 오늘 수업이 참 중요한데 또 오늘 수업이 한편 또 어려운 이유는 아직 이런 것을 안 배우는데 이런 문법 용어들 하면서 툭툭 튀어나온 당시에요. 나중 지나면 음이라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참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인데요. 지금 아직 우리 그걸 못 배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니까 괜히 막 좀 주눅들고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건 수업 진행 과정에서 다 배우게 될 것이고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질 뿐이지. 그래서 하여튼 4주간의 수업이 8주 전체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수업이 될 것이에요. 하여튼 그렇고요. 자 또 요즘 좀 뜨고 있습니다. 쉼표 이걸 반점이라고 하게 돼요. 이런 쉼표라든지 아니면 뿐만 아니라 이런 연결을 통해서도 좀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저 A, B, C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또 대입을 시키면 참 재미있거든요. 자 일단 적어두시고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 유치하지만 첫 번째 A부터 한번 봅시다. 나는 밥과 국을 마셨다 할 때 과외에 똥나미 쳐보실래요? 이러면 나중에 이러들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문장 속에 이런 것이 나오면 먼저 그걸 동그라미 쳐놓고 보시면 A, B, C를 이거 대입시켜 먹기가 좀 좋거든요. 일단 그 동그라미 쳤죠. 이건 제가 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로 시로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이거죠. 시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죠? 제가 호응시켜 볼게. 국을 마셨다 말 되잖아요. 그죠? 시는 보통 이 부분은 좀 호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십시오. 밥을 마셨다 이거 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밥을 마시겠습니까? 시는 보통 이 부분에 호응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바로 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가 똑같은 것입니다. 학문과 할 때 과외에 똥나미 쳐보십시오. 과외에 똥나미 치시고 이것도 시로 한번 꺼내볼게. 보시죠. 체력 단련 말 되잖아. 그런데 우리 학문 단련 이런 표현은 안 쓰잖아. 그렇죠? 시는 보통 이 부분에 호응이 잘 안 되게 돼 있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됐죠? 됐고요. 좋아. 다시 들어보셔야. 3번 자 이제 변형들 한다. 3번 기재상의 증명 또는 똥나미 금융위원회의 수납이 밑할 때 밑똥나미 취급자 이니 없으면 무효입니다. 자 그럼 과로하면 쳐볼까? 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과로하면 쳐보시오. 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과로 쳤죠? 자 이거 내가 지금 시 시 시 어떤 제출 서류가 있는데 그 제출 서류에 칠판 보십시오. 제출 서류에 직업자인 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말 되죠? 그 바로 앞에 거 금융기관의 수납인 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말 되죠? 이러면 수납인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맞죠? 아니 수납에 대한 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제일 앞에 거 기재사항에 정정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어떻노? 기재사항에 정정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면 아니 모든 제출서가 썼다가 지우고 다시 정정을 해야만 유효한 것입니까? 좀 이상한 건 아니 가령 내가 은행에 돈을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금액을 적었네? 잘못 적어서 꼬피하고요. 금액을 새로 적었습니다. 아가씨는 주죠. 아가씨 새로 소유해서 그러죠. 맞죠? 오히려 정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맞죠? 바꿔놨지 않습니까? 됐죠? 근데 다만 내가 와그를 안 주고 대신 욕을 대신 줬을 뿐이에요. 욕을요. 그러니까 먼저 4447판 먼저 여러분들 욕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욕을 이걸 암기해 놓으셔야 문장 속에 욕이 나왔을 때 아 이건 와가와그 변형이니까 내가 ABC로 한번 대입을 시켜봐야지 이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8주 과정에서 4주 가까에는 이 암기하라는 이야기를 매번 듣게 읽을 것입니다. 이 어느 파트가 암기를 좀 요하는 파트거든요. 됐죠? 그런 말을 매번 듣게 읽을 것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대충 감이 좀 옵니까? 자 좋다. 더 가자. 자 5분 한번 보십시오. 5번 그는 운동이나 자체 아 이것 때문에 운동이나 운동이나 영화를 감상하면서 영화를 보냈다. 잠깐 자 이건 시 대 시 대 시 실험해볼래요? 시 영화 감상 말 되죠? 보통 시는 이건 되게 되어있다니까? 그 앞에 것은요? 지금 운동 감상은 아니잖아. 맞죠? 운동 감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틀린 것이에요. 이게 실한 것이에요. 자 틀리바레임 자 이거 이제 직전 교재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이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침을 씻고 이게 직전 교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나 침을 씻고 됐죠? 자 보십시오. 예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침은 씻죠. 그런데 사람은 피우는 것이지 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뀌었어요.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씻을 수 있는 말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교재를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전 교재 있죠? 그 직전 교재에서는 이 얘기가 있죠. 5번에 해요. 우선 이제 맞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맞다고 표시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얘를 바꿨습니다. 음악이나 아니 운동이나 음악을 감상하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운동이나 음악을 감상하면서 이것이 추록본속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그걸 내려받기 위해서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바뀐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맞는 문장으로 관조하십시오. 맞는 문장이고 운동이나 음악을 감상하면서 이것은 틀린 것이겠죠? 들어봐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추경선 인하가 주어진 당시이죠. 그래도 와가와 변형 ABC 그 범위를 부수하지는 않죠. 맞죠? 일단 이건 암기의 해대 인하이 됐죠? 됐고요. 자, 두 번째 좋아. 6번 맑은 과로 물동라미 과동라미 구름동라미 과로 씁니다. 이 감돌은 봉우리 과로 이 감돌은 봉우리 잠깐 A A 그 A를 한번 해보십시오. A는 요구리 요구리 어떻습니까? 보시오. 맑은 물 말대죠. 그쵸? 자, 맑은 구름 어떻습니까? 맑은 구름 그러면 우리 보통 구름이 막다 이런 표현은 안 쓴다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이에요. A는 보통 요부분에 호응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맑은 구름 이상하죠? 맞죠? 됐습니다. 자, 시 시 시로 볼래요? 자, 시는 요구름이죠? 요구름 보시오. 구름 이 감돌은 봉우리 말대죠. 그럼 제일 앞에 거 맑은 물 이 감돌은 봉우리 어떻습니까? 물이 감돌은 봉우리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 안 맞나? 무슨 산 정성에 물이 감돌 수가 있노? 말이 안 맞지? 저 시는 보통 요부분에 호응이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문장은 A로도 C로도 다 안 좋은 거예요. 천의 몹쓰 문장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에라 몰이다 한번 다 할게요. 그러면 밑에 7번 보십시오. 7번 현충인을 맞아 과로시입니다. 승렬의 뜻을 추모하는 것은 과로 그건 주어 덩어리라서 과로시라고 했습니다. 승렬의 뜻을 추모하는 것은 가시님의 높은 뜻을 기리며 뭐 나온 거 안겼나? 가시님의 높은 뜻을 기리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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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까? 요거 A, B, C 중에서 뭘까? 아우선 A로 한번 해볼래요? A로 호응 어떻게 시키는지 아시겠죠? 어때요? 좀 이상한 거 안겼나? 그래야 될 긴데 아니 봐라 앞에 거 지금 이거 아이가 승렬의 뜻을 추모하는 것은 가시님의 높은 뜻을 기리며 까지는 봐주겠는데 그런데 승렬의 뜻을 추모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로이게 한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안겼나? 맞죠? 대체 안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다만 지금 칠판 속에 지금이 묘가 있잖아요 묘 맞죠? 암기를 해야 된다고 이거 그래서 묵장 속에 이런 것이 나오면 아 요건 와가와가 변형이니까 내가 A, B, C로 한번 대입을 시켜봐야지 요새는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일단 조금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이 됐죠? 자 좋다 이제 A, C 나왔습니다 P가 남았죠? P는 그 밑에 2번 그거예요 2번 해볼게 좋아 2번의 2번입니다 봅니다 민지는 매일 적당한 수준 수준 면 과할 때 과학 동그라미 규칙적으로 운동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한다 딱 봐도 앞과 뒤가 문법 구조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이 좀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저 그러면 물어볼게 그 뒤 보면 손 좀 대 볼래? 그래서 맞게 한번 고쳐보실래요? 그럼 앞처럼 고치면 돼 적당한 수준 면처럼 관용어 플러스 명사의 구성을 고치면 돼요 적당한 수준 면과 규칙적 인 운동 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가 되시나? 규칙적 인 운동 으로 하면 앞뒤 구조가 확다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어서 어색하다 이 말씀이죠 됐죠? 애너모니터 하면 다 하자 자 3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아 이제 이거 뜨네 이거 고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는 것이 음이라고 그랬죠 맞죠? 바로 고 그게 고거예요 됐죠? 제가 딱 봐도 이러면 딱 봐도 앞뒤 뭐 문장 구성이 안 같죠?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뒷보면 손 좀 대 봐라 맞게 한번 고쳐봐라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누나는 탁구를 좋아한다 뭐 그러면 안 되겠나? 누나는 탁구를 좋아한다 그게 아니어서 이상하다 그 말씀이지 이해가 돼요? 여기 P랑시 앞뒤 문장 구성 문법 구조가 똑같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역시 제가 강조할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중에서 7페이지도 별표를 쳐놨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 뒤에 조사도 있고 한데 조금 수월할 것이에요 뒷페이지 8페이지 보십시오 이거에도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시필할 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사 조사에 잘못된 사유 했어요 자 이건 한 세 개만 아시면 됩니다 날개 부분에 적어보시오 날개 부분에 자 먼저 우리 국어는 참 이게 궁합에 안 맞답니다 종결 의미 이 종결 의미는 뭔가 하면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문장 제일 끝에 있죠 문장 제일 끝에 오는 의미를 종결 의미라고 그래요 가령 뭐뭐하였다 이런 것들 뭐뭐하자 뭐뭐하느냐 이런 것들 문장 끝에 오는 이런 종결 의미라고 그래요 자 이거하고 이거 라고 라는 참 이게 궁합에 안 맞답니다 다시 말해 요 놈들 요 놈들하고 야하고 참 궁합에 맞는 것이에요 절대 둘이 같이 붙어 쓰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령 그럼 밑에 예 한번 보십시다 스무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볼게요 친한 친구와 헤어져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했다라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 한번 더 할게 밑에 거 신기록 제조기 다라는 이렇게 해요 신기록 제조기 다라는 그냥 신기록 제조기 이라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절대 둘이 같이 붙어 쓰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할게 4번 한번 보십시오 삼촌 나만 보면 컸어 뭐가 되겠느냐라고 되겠느냐 그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되겠느냐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죠 절대 이 둘이 같이 붙어 쓰게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니가 없어져 주든지 아니면 내가 아마 사라져 주든지 둘 중에 하나 같이 붙어 쓰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됐죠 이거하고요 여러분 이건 최근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사람 또는 동물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정명사랍니다 이 감정 가진 유정명사 뒤에는 에게 그리고 에 게 서 이런 것을 쓰는데 나무 돌빛처럼 감정이 없는 무정명사 그 뒤에는 에 에서를 쓴다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자 그럼 이제는 공식입니다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이것은 공식이에요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가령 예를 들어 한국은 호주에게 3대 1로 이겨서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이렇게 합시다 보시오 지금 호주에게 그랬잖아 호주같은 이렇게 나라라든지 정부 이런 따위는 무정명사예요 맞죠 무정명사입니다 자 그럼 좋아 무정명사라면 에게를 쓸 수가 없지 틀렸죠 그래서 호 주 에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시오 참 이거 이겼잖아 지금 상황이 이겼죠 그래서 이 리듬입니다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해요 그래서 이겼으니까 어디를 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를 호주를 3대 1로 이겨서 올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이렇게 해야 마땅십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조사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좀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됐죠 됐고요 또 한 번 넘겨볼까요 넘겨서 10페이지 보십시오 10페이지 여러분 이제부터는 안 적어도 됩니다 저는 기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시필할 때 또 하나씩 있을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10페이지가 중복되는 표입니다 중복되는 표현 좀 고상하게 인여적 표현 남아둔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아 칠판 유치하지만 여성자매 있죠 중복 맞춰줘 역전 앞 중복 맞춰줘 맞춰 이런 것들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미리 자료를 예비하신 분은 중복 맞춰줘 이것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장 근전에 무엇이 남는가 하면 이게 나왔습니다 뿌리째 근절 뿌리째 근절이 나왔습니다 물어볼까 뭐가 충목되냐면 뿌리하고 민지하고 뿌리하고 뭐 근 자가 무슨 근자인데 그래 뿌리 근자 그게 칠극기추 문제였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십시오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있죠 그 박스 제일 오른쪽 라인 끝에 있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좀 쉽죠 그래도 좀 공부할 부분은 좀 있을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아나 뇌리가 뭔지 아시나요 뇌리가 뇌리 뇌리가 무슨 뜻일까요 뇌속이에요 뇌속 머리속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뇌리 속을 스치고 지났다 어떻습니까 뇌리 속을 스치고 지났다 속이 중복되죠 뇌리 자체가 머리속인데 뇌리 속하니까 속이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박스의 왼쪽 라인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한번 생각해볼 용내도 있으니까 전체를 한번 훑어보시고 아 이건 이것도 중복이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잘 모르겠는 것은 그런 것만 몇 개 외우시면 됩니다 야튼 양은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충분히 심우는 것 같으니까요 야튼 중복되는 표현도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안 좋은 문장의 한 예문입니다 아시겠죠 또 이거 하나 하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십시오 그 수식관계에 대한 모호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모호 좀 고소한 표현을 써볼까 바로 중의승 중의승입니다 좀 더 고소하게 말해볼까 이걸 러시아어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러시아어로 에메 모호라 그래요 모호한 문장 미안합니다 됐죠 됐죠 이거요 자 이게 지난해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물어볼게요 이거 좋은 문장일까요 나쁜 문장일까요 시은이는 지금 흰 바지를 입고 있다 어때요 시은이는 지금 흰 바지를 입고 있다 수빈은 어떤 놈 좋은 문장 같나 나쁜 문장 같나 이게 안 좋은 문장이에요 왜 안 좋을까 시은이는 지금 흰 바지를 입고 있다 이게 입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입고 있는 상태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진행과 상태 이게 지난해에 두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렵진 않죠 이걸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오히려 잘 안 보여 이 모호한 문장은 마치 말장난 같은 이야기니까 좀 가볍게 보시면 오히려 그 모호한 것이 더 잘 보여요 가령 우리 교재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예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하는 도둑의 뒤를 쫓았다 여러분 이게 왜 모호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알겠나 소리는 누가 질렀대요 도대체 내가 질렀나 도둑이 질렀나 이 말이겠죠 맞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마음 내는 거 하면 쉼표 찍으면 돼요 쉼표요 한번 들어봐요 그냥 만약에 나는 뒤에 쉼표 찍어게요 그럼 소리 누가 질렀노 그래 도둑이 질렀지 그런데 만약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 뒤에 쉼표를 찍었으면 소리 누가 질렀을까요 내가 질렀겠죠 맞죠 심표가 있으면 깔끔하게 해결될 것을 심표가 없어가지고 애매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맞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문장이 모호해서도 안 좋아요 그것도 안 좋은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 하자 밑에 두 번째 예 2번에서의 1번 한번 보십시오 2번에서의 1번 내가 사랑하는 시라의 은이 소라 감 잡았나 내가 사랑하는 것이 시라인지 그 은이 소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렵지 않죠 맞죠 하여튼 이런 모호한 것도 안 좋은 문장이 한 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됐죠 이것이 제가 강조할 바로 다섯 문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할 또 하나의 이야기 뒷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 오른쪽 8번이죠 8번 어휘 별표 들으십시오 어휘 이것이 요즘 우리 구국의 대세입니다 어떤 시험에서든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 요즘 진짜 들어서 우리 구국의 대세 소위 우리 구국의 강다니엘이에요 보시고 바로 어휘입니다 어휘 내가 좀 뻥을 칠게요 지금 13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총 28개의 어휘가 있습니다 됐죠 그 28개만 정확히 잘 관리하셔도 잘 이해하셔도 어떤 직렬에 어떤 시험에서든 한 문제를 맞힌다 생각하십시오 그만큼 출제의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별표 치고요 그리고 다시 23페이지 보시면 좀 더 심하시킨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41페이지까지 쭉 있어요 됐죠 그래서 전자랍하면 한 100여개가 되는데 물론 고속의 양을 따지면 훨씬 더 많습니다만 됐죠 됐습니다 이것만 잘 관리하시면 무조건 어떤 직렬에 어떤 시험에서든 꼭 한 문제를 맞힌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문장을 쳐놓고 어휘를 치고 넣어놓고 이 어휘의 쓰임이 사용이 바르게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것이 식별 문제입니다 가령 물어볼게요 이것으로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이것으로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1, 2, 3 자 순듣기 1, 2, 2, 3 이것이 3 이것이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써가지고 틀린 답이 참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바로 13페이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좋다 좀 쉬웡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시골은 가을 그지로 한참이다 한창이다 소원님들께 한참, 한창, 가장 왕산 때 그것도 기춘 문제입니다 90, 40조, 40조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 자 이 친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했는데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친구가 이제 충고를 해줍니다 친구야 너 홀몸도 아니면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는 홀몸도 아니면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물어볼게요 위아래 위 아래 맞습니다 됐죠? 그거 이제 어휘 선택 문제예요 문장을 지어놓고 이런 어휘를 지어놓고 이 어휘가 그 문장 속에서 바르게 지금 쓰이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것이에요 됐죠? 이것이 요즘 우리 구국의 강단일이다 이 말입니다 대세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됐죠? 그런데 사실 이거 외에도 안 좋은 문장의 유형은 잠시 뒤 페이지 42쪽, 43쪽까지 한번 펴보십시오 한 소 제목이 13번까지 붙어 있잖아요 안 좋은 문장의 유형이 한 13개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문장이 어디 13가지 유형밖에 없겠습니까? 많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문제나 좀 됐다 싶은 것을 한 추르몽시 13가지였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좀 많이 나와서 진짜 중요한 것을 한 6가지를 제가 정리해 본 것이에요 그 6가지가 제일 첫 번째 추술홍입니다 두 번째 와가와 그 변형입니다 세 번째는 조사에 잘못된 사유입니다 네 번째는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와 문장이고요 마지막 6번째가 어휘사용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됐죠? 그런데 잠시 뒤에 4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보시면 44축에 바른말 좋은 글에서 갑자기 예문이 짧아져버렸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7차 국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국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언제 배우는가 하면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중3 애들이 고1 올라가가지고 그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지적 수준에 맞춰도 보니까 지금 뭐 성인들인 우리 애들은 조금 유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미랑선 교과서에 이 예문들이 바로 우리 시험에도 바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에서 봉인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6개의 유형 속에 거의 다 커브가 되는데 그런데 7차 교과서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추가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추가된 몇 가지를 위주로 해서 한번 딱딱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치하지만 두 번째 박스 그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리보숨과 리소주먼스로 다른 거야 틀린 거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아 칠판 내 상황을 만들어 볼게 나는 네 이야기가 틀렸다고 봐 나는 너와 생각이 좀 달라 이해가 돼요? 나는 네 그 말이 틀렸다고 봐 나는 너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 틀려다 다르다의 구분입니다 그거하고 세 번째 박스 있죠? 세 번째 박스는 제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박스 위에다가 제목을 만들어 보십시오 불필요한 사동표현이라고 제목을 만드십시오 불필요한 사동표현입니다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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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사동표현입니다 한번 가면 이겁니다 불필요한 사동표현을 해놓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적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키다 아니 우리 구원은 시키다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키다를 하대의 걸로 바꿀 수 있죠 하대의 걸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키다 할 것은 불필요한 사동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로 할게요 유치해서 이겁니다 물어볼게요 그분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한 분이셨다 발전시킨 분이셨다 무시반노?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분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한 분이셨다 발전시킨 분이시다 무시반노? 발전시킨 분이시다 그게 맞다 아이가 안 쓸 수는 없다니까요 한대요 우리 교주 보십시오 내가 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 되잖아요 맞죠? 그 소개해 줄게 되는데 왜 굳이 시키다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대의 걸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키다 할 것은 불필요한 사동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다가 표현되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걸 하대의 걸로 바꿀 수 있을까? 어? 바꿀 수 있는데 시키다 할 수 있네 그럼 잘못된 것이에요 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네 번째 박스에 있죠 역시 제목을 만들어 보십시오 불필요한 피동표현이라고 제목을 만드십시오 불필요한 피동표현 해놓고요 다시 고입해다가 주의해놓고요 어지 봅시다 어지다 여러분 이 어지다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피동의 과잉 피동의 중복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엎으십시오 그 밑에 예 열리어지지 않다 철판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될 것 같다 열다의 피동형이 열리다거든요 열리다 이 자체도 피동형이에요 대충 이 피동형에 다시 열리어지라면서 어지다의 피동 의미를 하면 더 입혀버리는 것이에요 피동피동형이에요 피동피동 소위 피동의 과잉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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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보다 의 피동형이 보이다예요 이 자체도 피동형인데 여기에 보 이어 지다 해서 피동의 의미를 한 번 더 입힌 것이에요 피동피동입니다 피동의 과잉이죠 이러면 안 좋다 이 말씀이에요 이 의지단은 조금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피동의 과잉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됐습니다 이거 하고요 밑에 밑에 박스 아버님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거 있죠 그거는 그 예문 박스 그 안에 바로 적어도 됩니다 우리 국어는요 형사 어간이 있죠 이 어간 뒤에는 명령형 청류형 이 명령형과 청류형 의미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의미를 붙일 수 없습니다 자 말을 한번 거창하게 했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예쁘다의 분사가 형사이지 않습니까 꽃자 예뻐라 말툅니까 꽃자 예뻤자잉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사는 명령형 의미라든지 청류형 의미 이런 수를 붙일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건강하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품사가 형용사예요 붙일 수 없는 것이에요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 쓰는 말 중에서 이런 말들이 다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행복하다 뭐 건강하다 또 조용하다 전부 다 품사가 다 형용사입니다 이게 비록 높임 표현이지만 명령형인 제가 세요를 붙일게요 부디 행복하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좀 조용하세요 하면 이거 틀려요 명령형 알아 내지는 의라를 붙이겠습니다 좀 조용해라 틀린 것입니다 자 청류형 자를 붙이겠습니다 좀 조용하자 틀린 것이에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여러분 그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의법상이요 조용하세요 좀 조용히 해라 좀 조용히 하자 이름은 대 이름은 하대의 품사는 무엇입니까 동사잖아 그죠 하대의 품사는 동사죠 동사니까요 못 취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동사는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행복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대놓고 조용하세요 이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박스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됐죠 그리고 이거 띄웠습니다 실제 적을 때 띄웠고요 이것은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사예요 동사니까 못 취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됐죠 이겁니다 그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십시오 45페이지에서 2장 문장 다듬기에서 1번 문법적 직강 키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버리십시오 칠판 과감히 버리십시오 이렇게 버리십시오 거버리십시오 사실은 어차피 우리 시험이 스무 문제 아닙니까 한 과목당 스무 문제인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기본서가 이론편만 해도 천몇백 쪽이 되거든요 너무 많아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버려드리겠습니다 책을 만들다 보면 책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걸 과감히 제가 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편은 사실 거의 다 봐야 돼요 줄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간혹 안 봐도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거버리를 하겠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공부 시간을 되게 줄일 수 있고 나중에 한 4주간에 걸쳐 문법이 끝이라면 뒤에 이제 한 천쪽이 넘는 분량을 한 4주 만에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 내용 중 하나가 비문학 읽기 영역이 있고 또 문학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제법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감히 버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할 때는 여기 제일 아무리 좀 어려우니까 최대한 천천히 진도를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한 4주 정도 남짓 문법이 끝이 나면 그 뒤에 나머지 한 천쪽이 있는 것을 나머지 4주로 다 해체 버릴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버릴 수 있는 것도 꽤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진도를 제가 빨리 나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말랑성 과감히 거버리시고 그러면 공부의 양을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45페이지의 문법적 직관 기억이 과감히 버려버리십시오 B페이지 46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 연습했던 이 내용이에요 가령 46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 보십시오 문학은 주어죠 좋아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의 장르로서까지 한번 끊어보시고요 이것도 요령입니다 좀 좋은 문장 나쁜 문장 할 때 문장이 좀 제법 길면 문장을 이듬을 시켜서 보시면 또 좀 수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가장 기본부터 물어볼게 예술의 장르로서 누가 무엇이 오케이 문학이 그건 말 되잖아 맞죠 말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진다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진다 누가 무엇이 여러분 요 서술의 주어가 문학이 될 수는 없어요 맞잖아 문학은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진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뒷부분의 서술의 호응될 주어가 없는 것이에요 천혜의 몹수 문장이죠 주술의 호응을 못 지킨 것이에요 그래서 뭐 새삼스러운 유흥은 아니죠 다 있어 왔던 것이니까요 맞죠 뭐가 추가된가면 에이 모를 이따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밑에 두 번째 박수 보십시오 이것도 하도 자주 출제가 되었어 내가 이 번에 좀 더 해볼게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뭐 뜨는 거 안 같나 이거 맞죠 잠깐 A A라면 해볼래요 A는 요거죠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환경을 순응하면서 산다 이건 좀 이상한 거 안 같나 어디에 순응하다지 무엇을 순응하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호응이 안 되죠 보통 A는 그 부분에 호응이 잘 안 되겠다 그랬잖아 요거 이해했어요 이해했나 칠판 칠판 습관 환경을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말이되죠 그런데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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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응하면서 산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안 같습니까 어디에 순응하다지 맞죠 스텔링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응하면서 산다 그것에 정도의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죠 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 더 할게 세 번째 박스. 본격적인 공사 언제 시작되고. 그거 떴죠? 이것도 A다. A. 보시죠.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괜찮죠? 그런데 공사가 언제 개통될지는 이상하잖아. 이해가 돼요?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새롭게 추가된 것은 아니고 추가된 것은 뭔가 하면 D페이지. 48페이지 보십시오. 48페이지에 3번 있죠. 관영화 명사와 구성을 바르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영화 명사와 이런 말에 너무 주눅들지 마라. 또 신경도 쓰지 마시고.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해교하고 송중기가 결혼을 했죠. 그죠? 무슨 송자를 써요, 그 사람들? 동성동문 아닌가? 송중기, 무슨 중자, 무슨 기자를 쓰는데? 뭐 신경도 안 쓰지만요. 모르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중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영화가 뭐지? 지금 그렇게 의문을 갖지 마시고. 아, 관영화라는 송중기라는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송중기를 만드는 방법. 다시 말해. 관영화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날개 부분에 적으십시오. 관영화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가 리언, 은, 는, 리얼, 을든. 됐죠? 이걸 우리는 관행사형 의미라 배울 것입니다. 관행사형 의미. 이거하고 두 번째, 의라는 관행격 조사. 공부를 좀 했던 친구는 알겠지만 우리 국어에서 관행격 조사를 해봤자 의 한 개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송중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관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리언, 은, 는, 리얼, 을든. 라는 의미하고 의요. 잠깐, 우린 이제 이건 알자. 이거는 뭔가면. 다시 물어볼게. 아까 의미가, 의미가 풍사로 다지면 어디 뒤에 붙는 거라고요? 1번, 엄마, 2번, 아빠, 3번, 선생님, 4번, 동사, 형사. 답은 동사, 형사 뒤에 붙는 것을 아까 우리 의미라 배웠죠. 저 지금 제가 그 의미를 적은 것이에요. 제가 박스에 지문을 읽을게요. 읽으면서 이 관행하에 해당되는 예에 찍찍 해볼 테니까 그 위에다가 표시만 나게 점을 톡톡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유구한, 찍! 그거 니연맞지면 세였죠? 빛나는, 찍! 그거 넣는 세였죠? 단절시킬, 찍! 그거 리열받침 세였죠? 가능성 큰할 때 큰, 찍! 그거 크다의 음이 미엄부터 가야겠습니까? 미연받침. 자, 그리고 융통성의 음 날 때 없는, 찍! 넣는 세였죠? 자, 묻자. 정책은 정책은 그건 되나? 정책은 그건 되나? 물어볼까요? 자, 묻겠습니다. 정책의 품사는 명사죠? 알기로, 민자, 영사 뒤에 붙는 것은 조사가 의미가. 그걸 조사라고 그러지? 조사예요, 이것은요. 그런데 제가 칠판에 찍은 것은 의미를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지만 앞에 찍찍한 것이 제법 됐죠. 그런데 그 밑에 박스는요? 더 많습니다. 볼랍니까? 이 수술은, 수술은 되겠나?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수술은 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은 조사가 되는 것이에요. 명사 뒤에 붙는 것은 조사고 동사, 형사 뒤에 붙는 것이 의미예요. 칠판에 찍찍한 의미를 적었으니까 그 은은 아니에요. 안 돼요. 그 뒤에 보십시다. 휴지 없는, 없는, 찍! 안전한, 찍! 고도의, 찍! 다시 할게요. 휴지 없는, 날 때 없는, 찍! 안전한, 찍! 고도의, 찍! 정밀한, 찍! 저렴한, 찍! 파격적인, 찍! 너무 안 쳐죠. 여러분, 우리 국어 문장에서 저거 진짜 많이 써먹히는 말이거든요. 억수로 많이 씁니다, 이것은요. 안 써도 안 되는, 안 써도 안 되는 그런 의미예요. 너무 지나치면 안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밑에 눈높이 있죠? 눈높이는 보지 마십시오. 버려버리시고 다시 이제 명사와 우선 보십시다. 명사와, 다시 이제 해교를 맞는 방법입니다. 해교, 혼, 명사화를 만드는 방법. 우선 그렇습니다. 미음, 음, 기, 그것. 이 미음음기라는 명사용 의미 나, 그것이라는 명사, 그리고 명사의 나열.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사 활용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스무삼 들어보시오 내가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 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끝으로 예수는 끝이다 그 끝 중복되니까 좀 그렇죠 그 밑에는 과라함 쳐볼래요 수혜 방지 대책 마련 과라함 쳐보십시오 수혜 방지 대책 마련 지금 명사가 내게 쫄롱이 인길되고 있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똑같습니다 권장도서 목록 승정 과라함 쳐보십시오 권장도서 목록 승정 지금 명사 내게가 쫄롱이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다 보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오른쪽 바꾼 게 안 볼까 바꾼 게 보니까 권장도서 목록을 그려놨죠 명사가 세 개가 붙어있죠 명사 세 개까지는 괜찮은가 봐요 네 개 이상은 좀 곤란하고 그렇게 아십시다 우리가 명사 세 개 붙은 것은 괜찮은데 네 개 이상은 좀 그렇다잉?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요 밑에 2시 오른쪽 페이지에 눈 높이 버리시고요 전용시 추가된 내용입니다 문장 속에 안 쓸 수는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쓰면 안 좋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밑에 4번 의미를 정확하게 있죠 별표 이건 뭐 심각하고 어려웠고 까다로워서 그게 별표 친 게 아니고 이게 교과서의 예문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별표를 친한 것이에요 아 이거 모아 문장입니다 용감한 그의 아버지 감 잡았습니까? 용감한 그의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죠 이건 말 순서의 어수만 좀 바꾸면 아주 좋아집니다 그의 용감한 아버지는 이러면 아주 깔끔해지잖아 안 했으면 뭐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교과서의 예문 중에서는 뒷페이지까지요 제일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51페이지 우리말을 닫자는 표현이죠 체크하십시오 그것도 추가된 내용이에요 저는 공부 초기에 이걸 암기를 좀 했네 왜 암기를 했는가 하면 사실 첫 번째 박서 뭐뭇에 다름아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두 번째 박서 뭐뭇에 값한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세대에서는 잘 안 쓰는 말 아이가? 우리 같은 세대 맞죠? 맞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됐죠? 됐습니다 자 이거요 사실 이건 내가 공부 안 해도 알겠더라고 좀 이상하잖아 이것은요 하지만 세 번째 박서 우리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도록 하자 여러분 회의를 갖도록 하자 이건 흔히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바로 소유 중심의 영어식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자 오른쪽 날개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은 들어보십시오 이전 교재는 없는 말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말은 존재 중심의 언어라 그래요 우리 말 존재 중심 영어 소유 중심 우리 말은 존재 중심 영어는 소유 중심의 언어라 말합니다 가령 나는 책이 한 권 있어 나는 책이 한 권 있어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책이 한 권 있어 그러잖아요 대체 있을 존재 중심의 언어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I have a book I have a book 그럼 좋아 그러면 I have a book을 다시 직역해 볼래요? 나는 가지고 있다 책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 바로 그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영어식의 소유 중심의 영어식의 표현입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꼭 영어는요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have a nice day have a good time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have a good time 좋아 그럼 그들 한번 직역해 보실래요? 좋은 시간을 가지라 맞죠? 그거 아닙니까죠? 그래서 몸살을 갔다 몸살을 가지다가 바로 이 소유 중심의 영어식의 표현을 아주 예시로 잘 반영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워낙 자주 쓰니까요 내가 의식 안 하면 썩 무릎 지나쳐버리겠죠 맞죠? 그래서 좀 암기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됐죠? 두 번째는 아니 밑에 보시죠 불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무매도 무매도 않다 느낌 오잖아요 진짜 우리말 안 같잖아요 마이클, 비안카, 깔로스, 히바우드, 소피아 대충 가더래 말이지 않습니까? 맞죠? 하지만 밑에 보십시오 무맛에 대하여 이건 우리 생활 속에 흔히 있으잖아요 내가 의식 안 하면 썩 모르고 지나치겠죠 뒷페이지 무맛에 있어 무맛에 있어서 이런 것들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자주 쓰니까요 마치 우리가 의식 못하고 넘기는 경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초기는 조금 암기를 좀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페이지까지 그래야 눈에 조금 잘 띄니까요 됐죠?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조금 부담을 좀 드릴게요 일교수가 좀 길어지는데 내가 조금 부담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법조문 다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직 지방직 대비라고 맘하시고 국가직과 지방직 대비 그리고 이렇게 또 공부 방법을 적어두십시오 밑줄 친 말 위주로 보되 밑줄 친 말 위주로 보되 한자어 뜻풀의 주 포인트를 맞출 것 이렇게 적읍시다 한자어 뜻풀의 주 포인트를 맞추십시오 여러분 이거 지금 주로 민법전인데 이 민법의 이 조항을 암기라 그거 아니다 그 속에 한자 다 쓸 수 있어야 한다 그거 아니다 아이고 첫 번째 박서 출련 김영라린 이 단어의 뜻만 외우라고요 두 번째 박서는 혜태의 뜻만 좀 외우시라고요 세 번째 박서 밑줄 친 말 위주로 보되 은비의 뜻만 좀 외우라고요 네 번째 박서는 인용 그 외에 대통령 단어 갈 때 인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다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인용됐다 이런 말 들어봤다 아닙니까 인용 그거요 자 그 밑에 용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몇 개 안 되잖아 그래서 박서에서 밑줄 친 말 그 중에 특히 한자어 뜻풀의 주 포인트를 맞춰 공부하시되 내 부담을 조금 덜어드린다면 국가직과 지방직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들은 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런 것 중에서 법원직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법원직도 보셔야 됩니다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까지 그러나 다른 직렬은 이 부분은 버리십시오 아시겠죠 소방지나 군문 교행 사법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뒷페이지 또 뒤에 순화대상 행정요원 몸에서 60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왜 뭐해라 국가직 지방직 대비 국가직과 지방직을 대비해서 보시고 또 한자어 뜻풀이로 볼 것 순화어 이렇게 적근하지 마시고 한자어 뜻을 내가 안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토시 한자 안 틀리고 그대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아 이 말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가가 호구가 집집하다구나 가 건물이 임시 건물이구나 이렇게 한자의 뜻을 안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나중에 근무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물어볼까 단순하게 물어볼게 간인이란 말 들어보셨나 간인 들어보셨나 간인이 뭐지 우리 간인한다 간인한다 그러거든요 들어본 사람 손으로 들어보실래요 간인 뭐 들어봤습니까 사이 도장 찍는 거 있잖아 서류 같은 거 발급해 줄 때 이렇게 서류를 접어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 원본하고 또 사본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 가운데 두 장을 팍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쓸 때 두 개의 원본을 만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은 사는 사람 한쪽은 파는 사람 됐죠 그래서 붙여놓고 사이 도장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간인이에요 그런 거 모르면 좀 부끄럽다 아이가 됐죠 그래서 이거 봐라 익숙해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시겠죠 나중에 업무할 때 이런 선배들은요 이런 용어들을 쓸지 몰라요 아직도 공무원 시계는 조금 좀 구태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무를 위해서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 부담은 좀 덜어드린 것 같아 국가직과 지방직만 대비해서 봐라 그랬다니 나머지 직인은 과감히 버리프잖아 서방직, 근무원 다 버리프다 됐고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조금 출제의 빈도가 더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70페이지 다듬었을 우리말 그건 그 앞에 60페이지보다는 출제의 빈도가 좀 더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참고로 볼 것 이것은 참고로 볼 것 이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교육행정계에서 나온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건 뭐 직률을 뭐 하긴 뭐 하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혹시 참고라도 봐야 할 직률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할까 국가직, 지방직, 사회복지직, 교행까지만 보십시오 다듬었을 우리말 국가직, 지방직, 사회복지직, 교행시험까지만 보시고 나머지 모든 직률은 버리십시오 근데 사실 제가 4가지 직률을 바로 했지만 이것도 이 4가지 직률도 참고로 보시는데 왠가면 이 출제 추이를 말씀드려볼게 이 출제가 참 국어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괴롭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면 이게 2008년도 국회 사무처에서 나왔거든요 국회 사무처에서 2008년도 그 다음 문제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뜬금없이 2014년도 교육행정지 교육행정지심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4개의 복의를 이 교재가 다 측정했어요 4개의 복의를 이 교재에서 다 나왔거든요 대충? 그리고 2015, 2016 그리고 올해 2017까지 어떤 시험에서도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거거든 하실래 이거예요 참 이게 내가 막 해락하기도 내가 좀 부담스럽고 미안하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우리 공부행정지심에서 분명히 들어왔거든요 이 시험에서 나왔으니까요 내가 이거 국가직에서 나왔으면 내가 사회복지지나 교육행정지도 보지 말라고 했겠는데 이 시험에서 나오다 보니까 내가 부득이 사회복지지나 교육행정지도 언급을 한 거예요 됐죠? 근데 출제의 취지가 이래요 할래 이거예요 참 괴롭죠 안 나오는 아예 책에서도 빼버리겠지만요 나왔으니까 우리 공부행정지심에서 들으면 와있고요 이건 출제의 핀도가 이러니까요 이걸 해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건 내가 참고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참고라고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60페이지하고 70페이지 중에서 둘 중에 한 개를 버린다면 당연히 70페이지를 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도 60페이지의 그 순화 대상은 꼭 시험이 아니다도 나중에 근무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둘 다 출제의 빈도는 낮은데 70페이지가 훨씬 더 낮다 그러니까 60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순화 대상은 그것을 좀 더 보고 다듬었을 우리말은 참고 정도로 그 네 칭렬 정도 보자 나머지 칭렬은 과감히 이 파트 다 버리시고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일반 논쟁 이야기를 조금 말씀 좀 받고요 조금 쉬어다 문법 있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읽기 좀 길었습니다 한 15분씩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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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